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엄격하게 삽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하나도 아 여기까지까지 정도야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도 엄격하게 살자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선왕인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수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작은 잘못인데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큰 의무가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작은 것 하나에도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있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아 여기까지 꺼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런 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런 것 하나하나에 엄격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짓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막 얼굴에 핏대를 울리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인데 아유 인간인데 잘못할 수 있지 자기에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해 그게 보통 우리 죄인들이 가진 습성이에요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거꾸로 해야 되겠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사도바울처럼 괴로워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유 인간인데 인간이 연약한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비난을 하죠 그래서 요새 뭐라 그래요 내 자로 내로남불이라 하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압니까 내로남불 내가 바람피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거잖아요 요새 우리 정치권을 보면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는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의 끝까지 나는 그럴 수 있지 정치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남이 그러면 막 휘때로 올리고 잡아야 된다고 우리 인간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작은 일 하나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작은 불순종 하나를 그럴 수 있지 뭐 이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타협을 하면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작은 불순종이 암세포가 돼요 암세포가 되어서 잠시 후면 온 몸에 퍼져버립니다 암 중에 조기암이라고 있어요 조기암 조기암이 뭐냐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우연히 검사 그때는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종합검사나 이런 건 우연히 한 번 하다가 보니까 딱 밝혀진 거죠 조기암이라는 게 조기암은 뭐냐면 암세포가 딱 생겼는데 그게 우리의 이 안쪽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겉에만 표피에만 살짝 생긴 거예요 우리 조직 안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그냥 고기만 이렇게 살짝 도려내면 돼요 그럼 그다음에 항암치료를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암 때 딱 발견하면 제일 좋은 거죠 삭 도려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조직 속으로 뿌리를 내리면 그다음에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걸 도려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물 항암치료 또는 주사로 항암치료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방사선 항암치료를 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해내야 돼요 그 암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그 죄악도 조기암 상태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수술해버리면 이게 그냥 싹 수술해버리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이까지 거야 방치해두면 그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다음에는 이걸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 더더군다나 이게 몸에 다 퍼져버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복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믿음이 좋을 때예요 지금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전체적인 대부분의 모습은 그럴 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좀 아침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몸에 다 퍼져가지고 솔로몬을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그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유언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래 저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용서를 해줬죠 용서를 해서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25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친엄마인 바세바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나 하는데 다위당이 늙어서 이제 치운 유지가 안 될 때 그 몸종을 하나 시중들든 여성 아비삭 아비삭을 이렇게 몸종으로 뽑아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이제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시중들도록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열한기상 일정에 오면 그 아비삭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비삭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아비삭과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해서 좀 호락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세바가 들으니까 뭐 그냥 한 여인을 사랑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주석가는 여기 바세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도니아를 죽일 게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죽이려고 얘기했다고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내가 이 아론기사를 읽어보니까 벨름의 해석이 다 있어요 해서 읽어보니까 자 하여튼 그런 건 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흔쾌히 좋게 여기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도니아가 당신 니 형이 니 형이 저 아비삭을 사랑하나 보다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주자 결혼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그냥 노발대발한 거죠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차라리 왕권도 그에게 주라고 하십시오 솔로몬이 왕권을 주라는 얘기로 이걸 해석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왜냐하면은 이 고대사회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저쪽 왕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그 왕의 후궁이나 처를 내가 이렇게 내 아내로 삼아버리면 첩으로 삼아버리면 내가 이제 그걸 다 정복하고 내가 그 나라에도 왕이 됐다는 하나의 고대사회 표시예요 표시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저놈 내가 살려줬더니 감히 돼 왕권을 누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그걸 찾아가서 솔로몬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또 가서 그걸 가서 솔로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럼 뻔하게 다 왕이 알게 되고 왕이 허락을 받아서 살라 그랬겠어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반란 때 또 하나 있었죠 그 아도니아 편에 썼던 제사장 아비아달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용서해줬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용서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를 마땅히 죽여야 마땅하나 그러나 네가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괴를 메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으므로 널 용서하겠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제사장에서 파직시켰죠 파직시키고 아나도시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돌아갔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나도 땅에서 한참 후의 일이지만은 누가 태어나서 선지자가 되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은 반란 반란을 익혔던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유대인들이 무시하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얘기를 예레미야에서 해요 하여튼 뭐 오늘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요압이라고 하는 요압을 죽일 때 실수를 하게 돼요 요압은 다윗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고한 피를 두 명이나 흘렸기 때문에 요압은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압을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살인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요압이 딱 들어보니까 형도 아도니아도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쫓겨나고 귀양가고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는 뻔히 죽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겁이 나갖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성경이 읽은 말씀해 보면 재단으로 도망갔죠 재단으로 도망가서 재단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단 뿔을 잡고 있었어요 자 출애국기 21장 13절 14절 한번 찾아 놓으세요 출애국기 21장 펴놓으세요 2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잘못이든지 원한지 뭐든지 하여튼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 이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급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 도피처로 마련한 곳이 바로 재단입니다 재단 그러더라도 잡아내어 끄집어내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합이 이제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단에 가서 숨었죠 재단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합이 재단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단에 숨었어 그럼 원래 율법에 의하면 도피처로 삼았기 때문에 끌어내면 안 되는데 이 요합은 어떤 자예요 사실적으로 살인자죠 고의로 두 명의 장군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이 율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자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때는 아니었죠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인 분하야를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요합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제 분하야가 갔죠 갔더니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가 숨어있으면 죽여도 되는데 그 재단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재단 안에서 죽이지 말고 재단 안에서 끄집어내서 살인자는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살인자는 도피처가 안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갔더니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요합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있는 거죠 재단 안에 있으면 나를 끄집어내지 않고는 못 죽인다 그러고 거기서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 분하야가 장군이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장군이었지만 왕에게 다시 갔어요 솔로몬에게 가서 그래서 이래저래 이래저래 오늘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걸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대로 해줘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대로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분하야가 아마시아가 아니라 분하야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쳐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금한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살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그걸 끄집어 그때는 성전이 없고 이제 재단이죠 재단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끄집어 내가지고 거기서 쳐죽이라 그랬는데 그냥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쳐죽였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놈이 이게 화가 나니까 그냥 그래 그 재단에서 죽고 싶다고 그 말대로 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분하하게 쫓아가죠 성전 그 재단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재단 안에서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때려 죽였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니가 앞으로 왕노릇 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그걸 강조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니 생각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작은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옆에 안 통해요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니 왕권이 길어지고 니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자기 부하 장군인 분하여도 거기서 못 죽이고 와서 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는 판인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때려 죽이라고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이때의 제사장 사독 또 선지자 나단 그 누구도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잘못을 지적했다거나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을 때 말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 아마 솔로몬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랬든지 하여튼 요아분 빨리 죽여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랬다든지 걘 대비로 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솔로몬이 이렇게 막 죄악의 길로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있으면 성전 짓고 신실할 때 그러니까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솔로몬이 이때는 막 그럴 때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너무 화가 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확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죠 나중에 이 암세포가 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솔로몬이 이제 한참 왕이 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타락의 길로 갈 때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이 하나의 암세포가 돼 이게 퍼져가지고 사람 그렇잖아요 아 그때도 내가 그랬는데 그게 불순종이 암세포가 돼 나중에는 그냥 폐망의 길을 걷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새해가 밝았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작은 말 하나 내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도 여러분 엄격해야 돼요 엄격하게 자신에게 엄격해서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바울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괴로워하고 오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기도하면서 2019년에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지 맙시다 우리 쓰러에게 작은 것 하나 티 하나에도 엄격하게 주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까지 제가 왜 읽었냐면 여기도 또 솔로몬의 잘못이 나옵니다 3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이때도 솔로몬이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좀 있으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이 뜨거울 때인데 그때 솔로몬이 또 작은 실수를 하나 하게 돼요 1절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 애굽이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그의 딸 애굽의 공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가버렸어요 고대 왕들이 흔히 하던 거죠 왜 합니까 외교와 안보를 위해서 결혼을 하면 서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안보를 외교와 안보를 외교를 통해서 안보를 할 때 주로 쓰던 게 결혼 정책이에요 이거면 나중에 유럽에서도 다 그렇게 하죠 결혼 정책입니다 자 솔로몬을 변호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은 솔로몬을 변호하려고 3장에서는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도 쌓고 성전도 지금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런 문맥 속의 1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솔로몬이 잘못한 게 아니고 무슨 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잔머리 굴린 게 아니고 아 이건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 보기에도 아 저 솔로몬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공주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이 복받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주석도 있어요 제가 올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솔로몬을 그냥 막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엄격이 잘못이죠 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서 알지만은 안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동맹 같은 걸 맺어서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도 수요일날 제가 다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 왜 책망했어요 이사회가 이사회의 사람들이 툭하면 애굽에 가서 애굽왕을 의지하고 또 툭하면 아스로에다 보내서 아스로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네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의지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이게 뭘 하나님 복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런 마음이 그게 솔로몬의 주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 저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지만은 그래도 저거 안전장치 하나 해놓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을 때에도 또 제사장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원래 나단은 조금만 다윗이 잘못해도 쫓아가서 막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조기 암이 됐는데 조기 암인데 이거 빨리 그때 도려냈어야 되는데 왕이 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애굽의 공주의 결혼 동맹을 맺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작은 암세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인 결혼 정책을 써서 주변에 있는 왕국의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처첩을 삼았죠 그래서 왕비가 700명이 됐어요 왕비가 700명 후궁이 첩이 300명 1000명이래 1000명 그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오면서 전부 다 우상 성교들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만련에는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 우상 다 갖고 왔잖아요 그 신자로 다 세워줬어요 나라 안에다 온통 우상 성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솔로몬이 이 작은 것 하나가 이때 이것이 잘 다루어졌으면 이걸 초쩍하게 했으면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딱 회개하고 이때 딱 도려냈으면 괜찮은데 이 뿌리가 딱 안에 암세포가 사탄이 딱 심어놓고 이게 솔로몬 모르는 사이에 싹 다 퍼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전 짓고 일천재단 짓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인데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딱 우리 건강한 것 같지만 조기암 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걸 그때 딱 도려냈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11장이면 우상승배자가 됩니다 우상승배하는 뿌리가 돼요 이게 시작이 돼요 시작 그래서 내가 암세포에다 비호한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하잖아요 조기암이 있을 때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딱 아 이거 잘못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울 때도 항상 자격이 엄격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작은 불순종 하나를 용납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보다 애국을 더 의지하려는 애국을 의지하려는 습관이 조금 든 거예요 조금 그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탄은 맨 처음에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 확 퍼트리게 만들어요 그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항상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19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주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자꾸 어떤 죄악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분야에서는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하나님보다 더 자꾸 잡으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완전히 수술해버리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오늘부터 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